이 시각 월가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말말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생생한 월가 전문가들의 시선을 해석해보는 시간 오늘 김용 소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랑하실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랩이 런칭한 지 8주 만에 사실은 6주 만에도 그때 이미 그런 파란을 일으켰는데 동시간대 증권방송 중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저희 뇌피셜이 아니고 딱 집계가 되는구나.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각오를 다져야 되겠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 게 타 증권방송, 경제방송에 이 시간대에 나오는 분들 보면 다 글로벌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들이 글로벌에 대해서 다룰 만한 자격이 되는지 자격 여부를 묻고 싶고 마치 그분들이 하는 트럼프 얘기, 월가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명절 때 외국인가요제에서 파키스탄 근로자가 화개장터를 부르는 약간 그런 어색한 느낌으로 아니 우리만 올리면 돼지 왜 떨어 그쪽을 깎아 놓여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더 알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방송이라는 거 놀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에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나 무조건 생방송이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요? 저는 4시 정도? 저희 대부분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3시, 4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그냥 뭐 익숙하죠 사실은.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주목해서 노화와 준비를 맞바꾸는 방송 권리티를 맞바꾸는 대신에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거 있어요. 저희 그 박스라이트 박스라이트 그거 샀어야 되는데 명예행커가 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가는 오래 못 가겠어요. 좀 미루고 있습니다. 인생 계획을 박스라이트가 이렇게 잘 가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구는 정말 있구나. 정말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개봉이 됐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선언한 날 증권주 전 종목이 다 하한가를 갔는데 그 와중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날 있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기회를 찾느냐 이게 결국 우리 미래에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봐야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이왕이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 내 계좌가 풍성할 수 있게 글로벌레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니 클로징 멘트 아니에요. 클로징 아닙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코멘트 첫 번째 거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중국 국가부주석 왕치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양국 상호 이익과 윈윈 최우선이다. 타국 기술관리 지침은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다보스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서 인터뷰가 풍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도 안 갔고 영국의 테레사 메이도 안 가고 뭐 이제 정상들이 다 안 가니까 중국도 시진핑 대신 왕치산이 왔는데 뭐 그런 거죠. 어린이집 참관 수업하는데 다 다른 애들은 엄마가 왔는데 우리만 아빠가 가면 좀 그렇잖아요. 저 집 아빠 노나봐. 안됐어.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래서 하여튼 왕치산이 대신 갔는데 저는 또 인터뷰에 솔직히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게 저분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영감님 같은 느낌인데 저분이 판빙빙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돌았다는 그... 맞아요. 있어요. 참 중국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왕치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명랭코도 잘 아시겠지만 칠상파라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칠상파라의 원칙은 정치국에서 이제 1기에서 2기, 3기로 넘어갈 때 67세면 유임, 8세가 딱 걸리면 물러난다 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물러나긴 했는데 다시 복귀를 했단 말이죠. 지금 72세세요. 48년생이면 제 계산이 맞죠. 48년생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시진핑의 그 힘을 보태주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참관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보다도 진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참관하러 간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판빙빙과의 그 엑스엑스 영상은 본인이 직접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건 아닌 것 같지만서도. 자랑용으로. 오늘 집에 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지 말자. 세 번째는 뭐냐면 화웨이 의식 발언.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통신 기술이나 기술 관리를 하는데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스파이 혐의로 저렇게 몰아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일가를 또 했죠. 왕치 산다운 어떤 워딩이었어요. 그런데 타국 기술 관리 지침은 존중해야 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존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뭐 사는데 아 이거 한 점 더 줘 막 이게 형법으로 보면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문화다. 하지만 저기 가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하도 지금 화웨이 가지고 저러니까 중국의 어떤 IT 기업 전체가 완전히 그야말로 세프트라고 표현했잖아요. 도둑놈으로 몰아가니까 좀 그렇다는 거죠. 지금 화웨이 뭐 이거 뭐 여담인데 화웨이 다음 기업으로 뭐 틱톡 이 기업은 찍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바이두도 지금 뭐 개인정보 관리 지침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이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영악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한편으로는 뭐 스마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협상을 잘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기축통화가 오긴 되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기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방위비 청구 이것도 사실은 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게 또 협상의 일부분이긴 한데 뭐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레토릭은 있지만 진짜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는 그날로 저는 외국인 투매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환율이 진짜 순식간에 급등하는 그런 위스크 요인으로 금융시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달러는 달러 이게 정말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중국이 결국은 굽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깔끔한 마무리. 미중 무역 갈등에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노베의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가 한 말이네요. 약재장 위험 스스로 못 믿을 정도 디플레이팅 압도 서사치중한 심리적 성격 저 말이 저는 딱 안 와닿더라고요. 서사치중한 심리적 성격이라는 게 뭘까요? 심리 전인데 사실은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지수를 만든 창시자고 이 로버트 쉴러 이분이 사실은 전통 케인지안 시대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이분이 쓴 논문이나 저서는 야, 저게 무슨 경제학이야? 저 그냥 말로만 떠드는 이분이 행동 경제학의 대가예요.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게 결국 경제를 만든다. 주식시장에도 해안과 관심이 깊은 분이고 보통 경제학 박사들은 주식시장 이런 건 약간 천학의 역이잖아요. 이분은 시장의 심리나 이런 거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금융위기 때 가장 의존했던 석학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있고 어쨌든 이번 다보스 이분도 가서 한마디를 했는데 또 저희 LSE 출신 선배님 계시죠? 동무원, 동무원. 런던 전경대를 나오셨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서사 그러니까 저분의 행동 경제학이 유행시킨 표현이 바로 저 내러티브스인데 이렇게 어떤 팩트에 대한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3번 하냐, 4번 하냐 뒤에 붙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거에 자꾸 뉴스에 따라서 심리가 흔들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 유가만 봐도 올해 경제 진짜 안 좋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은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러티브스로 설명하는 그런 해가 올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세장 위험은 내가 내 프레딕트를 자신하지 못할 정도로 희한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의 인터뷰에서 보면 벌써 내러티브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팩트의 앞뒤의 컨텍스트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약간 심리적인 거를 파악을 하는 그런 팩트의 그런 본질과 성격을 파악하는. 그렇죠.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전통 경제학으로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실망하고 하락하는 걸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매파적으로 가겠네 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작이 해석하기도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 이분이 그 넛지 책 쓰신 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률이 잘 나오나 봐요. 해석을 다 해주셔서. 해석을 저희가 잘 하느냐. 진짜 중요하죠. 솔직히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 인터넷만 접속하면 아무리 외신도 번역 기능만 있으면 다 한국말로 볼 수 있는데 그까짓 건 누가 뉴스를 몰라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우리 증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해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창피한데 보는 시작이 아니라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자랑은 하고. 욕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보시기만 해준다면. 도움만 된다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어떤 해석을 해볼까요? 세 번째 코멘트 보도록 할게요. 슬레이트 스톤 웰스의 로버트 파빅입니다. IMF 경고, 셧다운, 그리고 과메수 이렇게 세 개가 먹구름이다. 다보스도 마찬가지. 걱정 일색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불신까지 더해졌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되는 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은 것처럼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다보스에는 아무리 세 개 경기가 호황일 때도 내리막길을 걱정해야 될 때가 왔다.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워낙에 걱정이 많은 게 다보스의 걱정 잔치라고까지 하는데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올해 둔화될 거라는 불확실성에다가 이걸 또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먹구름이 다보스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셧다운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 때문에 많이 좀 무게감이 없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최장기간 30일을 넘겨서 가고 있고 그리고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셧다운과 함께 신용등급 하향 소식만 나와도 주식 시작이 쭉 미끄러지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악재에 담담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앞에 로버트 칠러가 얘기한 대로 지금은 그 어떤 악재도 호재도 있는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장의 어떤 투심이 유불리를 어떻게 판가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도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꼭 올해 증시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또 경제가 반등을 할 것이다 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호재도 아닐 거라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올해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주식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정말 호재도 악재도 그냥 그때 당시에 인스턴트로 끝나버린 그런 거라는 거죠. 바로 지난 연말 증시 폭락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간다는 건데 다음 인터뷰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마침 그 얘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진 이코노믹스의 로버트 로스입니다. 지난 26일 다우 1,086포인트 급등 투심 반전 후 1월 효과 불꽃 미국 5%대 상승 모두 배워마켓 중 자 불이 아니라 불꽃입니다. 불꽃 지난 12월 24일이 단기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와서 바로 26일날 다우지수가 5.4% 1,000포인트가 급등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역시 그동안의 하락장은 인위적이었어. 정상이 아니었어. 저렇게 1,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러고 투심이 반전되면서 1월 효과에 갑자기 불꽃이 일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5% 이상 갑자기 급등한 거는 모두 배워마켓 중에 있었던 일이고 상승장에서는 저런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쭉 흘러내릴 거를 예상을 하다가 장마철에도 왜 하루 이틀 정도는 햇볕이 나듯이 그런 증상이었지 저게 투심 반전을 이끌어낼 재료로 쓰였다는 게 참 어이없었다라는 오늘 이상의 다 로보트가 많대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로보트 씨가 코멘트를 로보트 실러, 로보트 파빅, 로보트 로스 마지막도 로보트인가요? 아니에요. 알폰소예요. 알폰소네요.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도 배워마켓이고 지금도 반짝 상승일 뿐이라는 거죠? 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자체는 배워마켓 중에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1,086포인트 갑자기 급등한 걸 보고서 역시 공매도는 어떤 쇼셀링의 페이크였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따라붙은 분들은 적당한 수익을 내고 빨리 빠져야 되고 어떤 추세 매매를 자기가 읽을 자신이 없다면 라이징스타로라는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한다 증권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한다 증권의 알폰소 에스파르자입니다. IMF 경고음에 원유거래 노란불이 켜졌다. 유가, 달러, 연준, 인플레, 삼지창 중국 경기부양 기대에 상품시장은? 글쎄... 알폰소 에스파르자, 저번에 한번 나왔던 분인데 이름만 봐서는 약간 마피아 이름 한국 이름으로 하면 김태촌 약간 이런 이름인데 실제 표정은 어린아이같이 해맑은 이번에 IMF에서 글로벌 경기 성장 전망을 전반적으로 다 내려잡았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유가도 같이 지금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유가라는 거는 달러 가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삼지창을 갖고 있는데 방어보다는 약간 시장을 찌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원유 시장만 봐서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반등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상품시장에서만큼은 그다지 인정받고 있는 듯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했죠. 저는 유가도 유가인데 올해 들어서 지난해 말부터 보면은 몇 년 전과 다르게 비철금속 특히 금 시장이 엄청 조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뭐 최근 들어서 금을 중국에서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자꾸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어떤 궁극의 안전자산 수요가 아직까지 높지는 않은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긴축에 돌입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중의 유동성이 금에 가서 이제 몰릴 정도로 자산 피난처를 찾을 만한 그런 심리적 훼손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금은 정말 궁극적으로 펀더멘탈과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4분기 미국 금융주도 실적을 봐도 프랍데스크 쪽에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주식에 많이 몰려있고 주식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상품은 월가 금융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봐야죠. 전자자 입장에서 약간 그런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까요? 약간 주식, 뭐 안전자산을 몰리지 않는 게 그래도 안 좋을 때 중앙은행이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위험자산 쪽에서 머물러야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무 시장은 당분간 조용할 가능성이 있고 계속 주식 시장의 추이, 주의 깊게 이슈와 함께 보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김윤수 소장이었습니다. 네, 김윤수 소장입니다. 네, 김윤수 소장입니다.